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부정의 쪽에 서게 되면 그게 타이밍의 문제지 반드시 당하죠.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저는 나경원 씨를 사퇴시키는 것이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거는 나경원 씨가 그렇게 또 본인이 사퇴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무난하게 그냥 김기현 씨나 이런 분이 되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조작을 하잖아요. 이거 뭐 제 판단에는 참 나라가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네요. 4.15 총선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대선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아웃성을 쳤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색채의 여당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뭡니까 서로서로 이용을 해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지적했지만 검사로서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치검사가 될 수 있죠. 선택적 수사도 할 수 있고 선택적 정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마지막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정의와 공정의 표 때를 높이 세우고 사사로운 그런 사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겁니다. 연용진 변호사가 지금 황교안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비교적 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연용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변호사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 황교안 대표님이 일단 조작 컷오프의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본선 조작을 육탄적으로라도 막아내고 승리하는 순간까지 후국의 심장으로 같이 싸웁시다. 그러니까 컷오프를 세 명이 아니고 네 명까지 늘려준 모양입니다. 그것도 하도 뭡니까 그런 나라와 국민의 힘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시민들이 고함을 치고 책임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함을 치고 해가지고 황교안을 반드시 컷오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후퇴를 안 거죠. 그러나 윤용진 변호사 이야기는 하나도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 그것은 바로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원회 위탁관리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잘 이야기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황교안 대표님의 손을 잡아야 레임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역시나 노골적으로 작업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오늘 남진사건 반영전인데 더블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요. 일관되게 진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분은 황교안 대표님 뿐입니다. 빨리 손을 잡으세요. 그래야 레임덕을 피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하신 이야기 100%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노골적으로 작업 들어간 것 보이시죠.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 작업 결과입니다. 통계는 이렇게 뭐죠. 더블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일보가 이런 받았었는데 여기 여론조사기관이 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60.5% 김기현 37.1% 그 양반들은 안철수를 세워가지고 갈등구조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기를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뭡니까 예 선거결과를 만들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들이 여론을 마사지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뭡니까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뭐 일부 유튜브들은 뭐 당심이 바뀌었다 정신이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런 통계학 통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은 웬만해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60.5%의 지지를 받았다. 지나가는 개도 웃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풍토가 지금 대한민국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용진 변호사 하는 그 두 번째 문장. 윤석열 대통령님 노골 쪽으로 작업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인수비 시절부터 주변에 있는 권영세나 이런 정치판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도를 걸었어야 되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그냥 부정선거 깔아몽개고 그 문제 받은 사전투표 이름들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저 양반이 불가능하겠구나 왜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부메랑이 돼서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정도를. 정도를 그려야 되지. 정도를 걷지 않으면 제 이야기는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가 되든 어떻든 누가 되든 간에 공정선거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작업이라고 나는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가 다 넘어가니까 그게 내가 이름대로 5호 통제라는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여론 조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다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힘든 나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당대표 당대표 당대표가 조작이면 뭡니까 조합장 선거는 조작 안 하겠습니까 공직선거가 여러분들 다 조작인데 어떻게 당대표 이런 경선이 조작이 안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 곰팡이가 퍼져가는 건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잡아먹힌 겁니다. 2012년도 통진당에 당내 여러분들 경선 부정 선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뭡니까 그냥 완전히 선거 부정이 그냥 꽉 차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자기 당이 공천한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위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 한 게 뭡니까 당대표 경선을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맡기는 정진석이니 비상대책위원들 보게 되면 어쨌든 도둑놈들 쓰고 나서 그냥 관심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역겨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런 개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뭘 어떻게 뭡니까 이런 개판이 돼가지고 무슨 연금 계획을 해 노동 계획을 해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철수든 김기현이 간에 선거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가 뭡니까 권력의 정당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뭡니까 국민들이 그냥 바보 천치도 아니고 여론 마사지를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여론 마사지를 누가 주도하겠냐 이야기죠. 전산 조작범들 위해 선거 사기범들이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완전히 냉동이를 쳐야겠다 권력 잡고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정도의 조작을 그러니까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전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이거 나 저는 참 이 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전체의 응답에서도 28.7%포인트 자로 앞섰다. 노골적으로 뭡니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봤고 이준석이 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휴 인간들아 그게 안 보이나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해야 안철수를 까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휴 이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수든 기현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여러분들 얻어 먹을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가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철수를 깐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이야기죠. 태양님한테 나갑시오. 그따위 이야기하지 말고 안철수 바들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말이야 사람들이 무슨 사물이나 현상이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지 왜 정치인들한테 줄을 서가야 뭡니까 그 바가 되냐 이 이야기죠. 바보 청취들이지. 지금 내가 뭐 예를 들면 안철수와 함께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 하면 그게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뭐.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아닌 뭐냐 이야기죠.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새끼들하고 앞으로 이렇게 고생길이 확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이 노란하고 속으면 앞으로 얼마나 당하겠냐 이야기에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무슨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60.5%가 나와 나는 이 조작천국을 이 대한조작국을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절처럼 행동하는지 당대표 선거 승관이 위탁이란 심각한 문제가 해결된 건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컷오프 기준이 3인이 아니라 4인으로 확정되면서 그들은 3인 안으로 정해서 황 대표님을 탈락시킬 북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작 컷오프라는 1차 간문은 다행히 넘었었는데 이 의미 있는 성과가 거리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아가며 정의의 구함을 치고 계신 애국 전우들 덕분이란 것입니다 계속 싸워서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선에서 조작을 막아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작천국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그냥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민이 없으니까 민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 조작범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합한 여러분들 호칭이 대한조작국인 겁니다 세상 물적 모르면 이런 사기꾼들한테 끌려다니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에는 감빵을 가는 거죠 감빵을 가는 겁니다 저는 동갑 내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나가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썬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가장이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면 식솔들이 죽을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백성들을 뭡니까 완전히 망국의 수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 선거부정 문제는 나라가 망하냐 죽녀냐 문제고 백성들이 죽녀냐 사느냐 문제이지 어떤 차원에서 뭡니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뭡니까 당대표 경선에서의 윤석열이 엿먹으라 해가지고 뭡니까 안철수를 미는 세력들이 지금 해계문을 치고 그 사람들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등장하고 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모든 곳을 다 조작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빼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당대표 경선 여러분들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미래 전략도 중요하고 이런데 선거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시민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다 상권분립은 겉으로 돼 있지만 모든 선거 결과는 전산조작범들과 선거사기범들 함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닙니다 대한조작국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련의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공직선거의 모든 선거 결과를 제조 생산 유통시키는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보니까 윤용진 변호사가 세계 최초로 국회의원 한 번 못해본 30대가 당대표가 됐다고요 요술 방망이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더라도 선거관련의 위탁처리 안 하실 건가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냈던 이준석 당선될 때 상황을 냈던 공대일리 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2021년 6월 13일 기사입니다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득표율에 유독 1, 2위 후보들만 특위현상 발생 3, 4위권 후보에서는 특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나경훈과 이준석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득표율이라는 그런 표본 집단하고 ars 이런들 투표를 하는 표본 집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a 집단이 예를 들면 수십만 명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합니다 푸른색을 보시게 되면 a 빼기 b가 마이너스 2.6% 0.39% 마이너스 0.1%입니다 표본 오차 0에 3% 냅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훈은 a 빼기 b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a 빼기 b가 10.92%입니다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만 명이 되는 a, b 그룹은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된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그렇습니다 나경훈과 이준석만 다른 겁니다 a, b 가운데 가장 조작하기 쉬운 것이 모바일 투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정진석 씨가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니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다 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이가 지심으로 된 게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지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니까 여론 마사지를 시작해가지고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도 부정을 하고 우측도 부정을 하니까 온통 개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있죠 부정선거의 뿌리가 나는 이번에 정진석 씨가 기사 회생 한 사람이잖아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개표 참관인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 투표지 분류기를 턴오프 전원을 꺼자 그 안에 설정돼 있던 그런 이상한 값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4.15장을 넣으니까 제대로 개수가 돼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정진석 씨가 올랐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는 잘 알죠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아니고 오작동이 아니고 그게 조작값이 셌등이 됐던 것 같다 그런데 또 승관위의 이름들 맡기는 겁니다 정진석이도 내하고 동감되기입니다 다 나쁜 놈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1960년생이 지금 전성기인데 이 놈들이 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놈들이 자식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진석 씨는 딸이 두 명이고 부잣집에 다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이익이 오더라도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대국이 손자 손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선거 부정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윤용진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결정해주는 대로 처분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뭐 그 친구들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렇게 뭐 왁왁 거대가 세월 지나면은 다 뭐 사라지고 그냥 우리 하던 방식대로 다 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북조선인민공화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공상당하고 뭐가 다르죠 북조선인민공화국은 공개투표를 하더라 중국 공상당도 공개투표를 하더라 옛날에 보니까 위채신가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니까 공개투표를 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비밀투표처럼 하면서 뭐죠 전산조작으로 선거결과를 만드니까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레지나님 말씀처럼 정말 역겹고 추악해서 참 이런 애들 밑에서 이제 30년 40년을 살다가 저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딱하게 됐네요 2024년도 총선에 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분도 보니까 참 내가 볼 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등장하고 나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그렇게 오지게 도독질을 했는데 2024년 총선은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좀 티미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수한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탁수통이니까 머리가 좋을 것 같던데 이렇게 뭐 참 정진석이가 된 정 누구죠 이준석이가 된 방식대로 선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